자, 목적지는 멀지 않아요. 바로 가도록 합시다. 으챠! 자, 위험하게 넘어갈 필요 없어. 걸어가도록 하죠. 어이챠! 빨리 와 뒤에 거 빨리! 빨리 와 인마 뒤에 거! 어? 어? 잠깐만. 아 여기 어차피 내려야 되는구나. 야 내리자. 뒤에 거 미안. 아 난리났다 난리났어. 우리 이거 타고 가자. 아 여기 좀비들 왜 다 죽어있지? 니들 때문이구나? 니들 때문이구나? 오케이. 오케이. 간단하지? 자 열쇠 입수. 가자 가자. 아 쟤들은 인간인데 그게 그거 뭔지 알죠? 그 깽들. 깽단.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꼭 지들끼리 뭉쳐갖고 나쁜 짓하는 녀석들 있잖아요. 걔네들이야 걔네들. 들어가. 자 오토바이 두 대도 개조할 수 있습니다. 개조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야 가자. 능력치가 더 안좋아지는 말도 안되는 투바이. 이게 뭐야. 날았어. 날았다고. 날았다고. 날았어. 날았다. 터졌어. 아이 씨 개꼬물 진짜. 아 개꼬물. 저런 쓰레기를 씨. 아 한창 갈 길이 뭔데? 차. 차가 필요해. 차. 자동차가 필요해. 차가 필요하단 말이야. 바이크라도 내놔 바이크. 차. 속이ber 일렉선 자칫을 바이크. 우리가 누나가 ww. 태어난 전년단 말이였어. 작은pa씩 Shaw. 아 차가 한 대도 없냐 이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야? 갈 수 밖에 없죠 뭐 가자 가자 가 가 가 가 아직까지 가버려 스윗 치즈스 오호오호 오케이 잡노무것들아 이게 신호등이랑 이것저것 섞은거거든 신호등과 배터리와 그 프로판가스랑 그 다음에 그 아이스 멋있게인가? 그것까지 합쳐갖고 전부 4개인가 합친거에요 이게 디에고 타라 빨리 타 디에고 디에고 탔어? 탔죠 비켜 비켜 길끌 낮저밤이에요 지들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택 도착! 아뇨, 그거 게임으로요. 하하하하 딜곤 무기 안줘도 돼요. 의미없어. 완전히 괜찮아요. 어, 759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딜곤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 무기는 많이 썼으니까 그냥 버려두고요. 일단 여기 배터리 있죠. 배터리와 신호등을 조합합니다. 그러면은 전기지팡이가 돼요. 그럼 여기에다가 액체질소 까지 섞으면은 아냐, 야, 왜, 왜 이게 나와. 자, 이게 전기 얼음 지팡이가 되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프로판 가스까지 합체를 하면은 아니, 야. 자연의 힘 지팡이. 엘리멘털 스테이프가 되죠. 자, 방금 제가 썼던 무기입니다. 자, 이 무기의 특성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지금 전기죠. 전기 지지미를 쓸 수 있고 Y버튼을 누르면은 속성을 바꿉니다. 아이스죠. 속성을 또 바꾸면 파이어. 여기서 엘리멘털 스테이프입니다. 거의 마법사 수준이지. 산성비? 산성비? 오, 이런 것도 있어? 만들어 보고 싶은데?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거 아, 아까운데? 아까워. 저 총을 낭비할 수 없어. 아, 근데 산성비 궁금하다. 만들어 봐야지. 이게 뭐야? 써봐야겠다, 이따. 이따가 저 그 뭐야 육정의 무기는 무기구에서 하나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주력 무기기 때문에 들고 가야돼. 아, 이제 좀 사람다운 모습이 됐군. 새끼야,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. 뒤질라고. 됐어. 아이, 얼마만에 사람다운 모습인가. 산성비 한 번 써봐야겠다. 에이, 별거 아니잖아? 어, 레알 별거 아닌데? 진짜 별론데? 진짜 별론데? 아, 이럴 때 사이코가 떠줘야 되는데. 자, 일단 아지트부터 점령을 하고 옵시다. 생각보다 별론데요. 생각보다 별론데요. 자, 뻥! 가자. 글쎄요, 저는 북미판을 샀기 때문에 얼마였는지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. 달러로 주고 사갖고. 얼마였지? 야, 5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. 사실 내가.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. 아이, 막혔잖아. 유리로 멍쳐놔. 나 머리 꼬라박고 앉아있어. 부자를 먹어라? 부자를 먹으라고? 부자를 먹으라고? 이쯤 어딘가에 아지트가 있는데?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데드라이징은 개인적으로 재미를 따지자면 1편이 제일 재밌어요. 1, 2, 3편이랑 DLC랑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1편이 가장 재밌습니다. 스토리도 제일 잘 짜여져있고 난이도도 제일 높고 재밌어요. 자, 새로운 싸이코바 떴군요. 시간대 여기 아주 완성맞춤이야. 자, 이제 여기가 안전지대가 될 거예요. 안전지대 같고 자, 무기를 챙기도록 하자. 자, 지금 없어서 불편한 무기부터 일단 챙기도록 합시다. 어디갔어? 여깄나? 어라? 아, 여깄다. 또 재밌는 놀이기구가 뭐가있지? 궁극의 기계용. 화염기계용. 궁극의 기계용. 음, 아, 욕종의 대포. 아유 우리 욕정의 대포 친구를 놓칠뻔했네 됐어 가자 아 근데 이게 깃발 모양이 진짜 맘에 안들어 아이 트지 말자 보여드리고 버릴게요 무기가 거지같아서 못쓰겠어 무늬가 병신같애 어 다른 재밌는 무기를 하나 더 가져가보도록 하죠 곰돌이 친구는 일단 못 가져갈텐데 이 콤보무기를 들 수 있는 그 게이지가 좀 모자랄 것 같거든요 어 하나도 못들어 그냥 가야되겠다 갑시다 이거면 충분해 아 복장 아 이게 세티였구나 란제리 복장 진짜 개그지같은 냄새나네 아 냄새 후덜덜하네 헤헤헤헤 리얼 이츠 럭맨 어 지구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짜라따라 자 Susan 자 어디니야 히이이잇 멀리 Either 있다 시 자 어차피 시간대 와야되니까 저 사이코 잡으러 가자 역시 사이코는 영웅으로 잡아야지 자 일단 차량을 찾아야됩니다 어 다롱이에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아 비켜봐 이마 얘들은 세레모니아 시간을 안줘 이크 레벨이형 50입니다 왼쪽 상단에 안보이나? 아프리카 맞기 때문에 안보이니 설마? 껌뻑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 보이면 안보인다고 말을 하지 안보이는지도 몰랐네 아 차가 한대도 없냐 어 아우 귀찮은것들 저리안가잇 뽕 아우 자 여기 아디투드 정리하고 갑시다 으아아아악 토르 등장이요 오우 자 정리했니? 안전지대 확보 자 아까 무기 게이지가 모자라서 하나 덜 들고 갔었죠 무기를 또 하나 들 수 있는게 있나 봅시다 어 게이지가 약간 찼네요 재밌는 무기를 들고 보도록 해볼까요? 슈퍼폼보 가자아 나의 야기장난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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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장난감 가져가야지 어디갔어 내 장난감 비켜 내 장난감 아니 내 장난감 잠깐만 내 장난감 어디갔어 아이 저 야 뽀쓰기로 올라갔는데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아 못올라가 아이 젠장 아이 아이 주먹으로 쳐서 날렸어 아이 뭐 이래 에이 뭐 이렇게 사는게 다 이러냐 뭐 이러냐 인생의 개그야 비결허 아다다다다다다 자, 후진 한 번 하고 또로리 따 따 또로리 따 따 따 따 따 또로리 따 따 아니다, 진짜 저거 주먹으로 칠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좀비들 처리하고선 저거를 주워서 사용을 해야지 딱 생각했던 건데 결국 한 번밖에 사용을 못했네 얘들 맨날 갇혀있어 너희들 구하는 것도 지겹다 이제 알아서 생존하길 자,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공짜니까요 한 번씩 해주면 그냥 뭐 감사할 것 같아요 안해줘도 할 말은 없고 자,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야, 좀비를 그동안 6만명을 때려잡았네 자, 사이코가 있죠 끝에 자,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는 이제 더이상 차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내려서 지금 오신 분들 반가워요 자, 멀지 않아 이제 거기 다 왔어, 거기 다 왔어 야, 더러워서 나간다니 준비 많은 데서 한 번 써볼까?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네 자, 여기 길이 있나? 그렇게 한 번에 막 많이 터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헤드샷! 호잇! 호잇! 우아앙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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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으아앗! 짜세에에에에 야 나바나바나바 호이차 아 여기 사이코패스는 되게 단순한 사이코패스인데 별 의미없는 사이코패스에요 여기 사이코패스 별 의미없는 사이코패스에요 여기 사이코패스 재미있지도 않고 그냥 어 그냥 그런 놈이라서 짜잔 어 여기 아닌가? 왜 안 열리지? 잠깐만 야 여기 다른 입구가 있나? 왜 안 열리지구? 여기 지하로 가는거였나? 그쵸? 옷이 되게 느려보여 중간에 보이는 옷 있으면 바로 바꿔버릴게요 됐다 됐다 서비스 서비스? 넌 괜찮으세요? 네 그 헬프 이전에 넌 너무 늦은데 넌 너무 늦은데 넌 괜찮으세요 넌 괜찮으세요 넌 넌 사이코패스에 어 4킬로미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복장은 별루네요 아 복장은 별루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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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 엽 넌 엽 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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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총 저 아버지가 그곳에 도와줬어 자 일단 여긴 들어가고 안되죠?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저 빨간 마크 뜬 곳 저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되냐 전기차단 뭐 그딴거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저거 이게 몇개 있는데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기다려 뭐지? 그나저나 집 진짜 좋다 이런 집에서 똥이나 한번 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서 똥이나 한번 쏴 봤으면 좋겠다 다른거 해보고 싶은건 딱히 없고 똥이나 먹자 시원하게 한번 쏴 봤으면 좋겠네 똥이나 먹자 시원하게 한번 쏴 봤으면 좋겠네 자 이제 문 열렸죠? 자 이제 문 열렸죠? 진짜 쉬운 미션이야 이건 진짜 쉬운 미션이야 이건 진짜 쉬운 미션이야 이건 심장마비 너무 좀 단순하게 죽어 얘는 똥짓였죠? 똥짓이고 죽은거야? 시키면 편한걸 클리어 아 새끼봐 바닥에 뚱지고 죽었잖아 어 여기 옷 갈아입을게 없었나? 어? 옷이 굉장히 신경쓰이는군요 자 아지트로 가도록 하죠 야 롱맨이면 좀 날기도 하고 그래야되는거 아니야? 아 나는 날지는 않는 보나 참 점프를 좀 높이 하던가 해야되는거 아닌가? 어 아 여기가 아지트였나? 아 이게 일본도 두개가 조합이 됐었나? 아냐 이거 내려놓고 이거랑 조합이 될걸? 좀비용 갈..퀴 아 맞았나? 아 여기 복장 복장 옷 갈아입어야겠다 좋았어 아 옷 갈아입을 필요 없구나 이제 가자 여기에 배터리 조합하면은 전기 칼 지침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될까요? 왠지 될 것 같애 안되는구나 가자 됐어 이제 괜찮아 멋있어졌어 자 이제 메인캐를 하러 가면 되겠죠? 아우 겁나머네 픽이러오 자 여기서 좌회전 와아아아아아 야 여길 이렇게 못 넘어가니? 아아 참 얘도 얘도 좀 노답이다 어차피 여기 걸어서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아닐텐데 어어 넘어가서 가도 되겠네요 아 바이크도 있네 아 바이크도 있네 아까 내가 탔던 바이크 저거 움직여지나? 움직이려나? 아까 안 움직였는데 간다 흐흐흐흐 가자 여기까지네요 흐흐 저 가기도 못하는거 왜 만들었어? 이씨 빨리 써버려야겠다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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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크 자동차 아무거나 없니? 없니? 엉? 엉? 잠깐만 잠깐만 던지려던게 아니었단다 어 람보르기기 있다 탑승 람보르기니가 널렸어 이속매 뭐야 자 이길 맞죠? 어 서브미션도 있는데? 괜찮아 nuestras 기쁜 계 victims 흐흐흐흐흐 어 месте 아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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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